학생회장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년이 뽑은 학생회장이면 좋을 것 같은 연예인 1위는? 어떤 연예인이 1위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! 5위 차은우 6.0% 차은우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차은우가 학생회장이면 다 말 들을 것 같지 않아요? 네 할게요 막 이럴 것 같아 4위 아이유 10.4% 약간 모범생 이미지도 있잖아요 항상 뭔가 예의가 바르고 검소하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가 봐요 3위 백종환 13.4% 저 한표!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네 저 한표 하겠습니다 영양적으로 되게 잘 챙겨줄 것 같고 되게 잘 아우를 것 같아요 맞아 2위 방탄소년단 RM 19.4% 방탄이 나오네요 여기서도 BTS의 인기는 뭐 하늘을 찌르죠 1위 유재석 26.9% 예상을 했는데 윤원님이 당연히 1위를 했네요 그러게요 그 학교는 다 서울대 갈 것 같은 느낌 뭔가? 이유는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학교를 잘 이끌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아끼고 이럴 것 같아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청소년들이 뽑은 학생회장이었으면 좋겠는 연예인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에서 한번 거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감사한 저희 영상에 열혈 구독자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청소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론 나이가 11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빈 양과 정이 양이 항상 이름 좀 불러주세요 하고 귀엽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오늘 한번 불러드립니다 아이고 한 100번 1000번 불러드릴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댓글 예쁘게 항상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